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회의원 현경대 무소속 신한국 한나라 열린우리 도지사 우금민 민주당 무소속 당은 장식품 승리는 괜당당원 많이 데리고 다니는 유력자에게 주어지던 충청형 정치에 심합한 제주도는 이제 철 지난 옛말입니다 지난 총선 지역구 12%차 민주당 승 비례대표 미래한국당이 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의 더블스코어로 패배한 제주는 이제 적어도 비극에 쉬쉬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역 보스의 목소리보다 훨씬 큰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한가운데 시간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가 아예 없는 뉴덕질인 aka 노덕질인입니다 넌 덕질인 되겠습니다 업무 없는 저에게 대부분의 업무를 떠맡긴 선거관리 유PD가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이라고 시켜놨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비웃고 있는 투게더 농축산인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철에서 우리 덕질인을 만났거든요 옷이 그 사실 후드여가지고 도망갔어요 제가 피해서 왔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붙어 다니지 맙시다 그런 늙은이들을 보며 웃고 있는 파워건조 에디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워건조입니다 저는 절대 굿즈를 입고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많이 봐요 오늘따라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세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새벽 5시까지 못잤거든요 새벽 5시라뇨? 잠은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층 못생겨졌고요 오버뷰 보시겠습니다 한층이라뇨? 두층?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심층이야 심층 뭐랄까? 평소답지 않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와 매우 딴판입니다 예민한 직원과 눈치 보는 사장입니다 오버뷰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 오버뷰 물류비용 상승으로 제주와 타지역 간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뉴스는 보았습니다만 여기 도당 관리하기 힘들다며 정당들이 조직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자율통일당, 진보당 등 다수의 원내정당 그리고 모든 원내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제주갑과 서귀포는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의 3자대결 제주을은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의 3자대결입니다 재보선 한 곳 있습니다 오늘부터 재보선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전 도의원이 성매매업소 출입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되어 재보선을 치르고 민주당은 무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엠과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2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로도 타지역으로도 거의 같은 시간에 배송되는 한국 레노버 경기 지방의 맛을 우리 집까지 콕 집어 콕 김치 시장의 건어물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맥주협회는 바보상의 안주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LG시타 특별기획 제21의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노트북을 사시는 봄입니다 레노버가 자랑하는 플래그쉽 싱크패드 X1 카본 12세대가 출시되어 프로모션을 합니다 프로모션을 세게 합니다 하나 이거 약간 선성하는 듯이 읽어볼까 하나 X1 카본 12세대 구매 시 싱크비전 M15 모니터를 80% 할인해 드립니다 우와 80% 맞죠? 그래서 두 번 썼습니다 오타 아니죠? 네 80%예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레노버 모니터가 둘 X1 카본 12세대 구매 시 5만원대의 노트북 가방과 블루투스 무서운 마우스를 천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난 마우스만 사고 싶다 어 나도 그러면 천원에 팔지 않습니다 셋 X1 카본 12세대를 구매하실 때 프리미어 서포트 플러스 3에서 5년 워런티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거든요 이때 서비스의 가격을 60%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요즘은 발현문제가 잘 해결돼가지고 노트북 5년 쓰는데 아무 문제 없죠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넷 X1 카본 12세대 커스텀 PC를 구매하시면서 PC를 장바구니에 담으시잖아요 그러면 200, 300, 400만원 이상 장바구니를 구성하실 때 5, 15, 25만원은 즉시 할인해 드립니다 그 정도 깎아드립니다 이외에도 2024년판 리전 프로 7i 9세대 등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XSFM2 레노버 쿠폰 코드 XSFM 숫자 2 LENOVO 쿠폰 코드를 사용하시면 정성가 대비 최대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칭찬을 곳이 많아 한동안 언급하지 못했지만 X1의 플래그십 디자인 정말 있어 보입니다 형 메모리 딸리는 게 실제 눈으로 보인다 실시간으로 너처럼 메모리가 딸리지 않는 X1 카본 12세대 몇 년 출연하니까 이제 이게 말이 뭔 말인지를 이제는 진짜 알거든요 진짜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읽으라고 했다가 완전히 다 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그게 포인트였죠 네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네 성가비의 램은 64KB쯤 되지만 X1 카본은 16GB부터 시작합니다 제주 갑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갑 따로 시간 들여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제주만의 독특한 정치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4.3 이후 제주는 자유당 공화당을 제외하고 타 지역의 어떤 정당도 특별히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멈춘 듯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63년 5대 대선 윤보선과 박정희의 대결에서 윤보선 캠프가 박정희의 남로당 전력을 가지고 색깔론 공격을 퍼부었는데 육지에서는 이것이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학살의 참상을 경험한지 얼마 안된 제주의 민심은 이에 반발하며 박정희에게 표를 몰아주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중선거구 1위를 공화당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생긴 제주 갑의 가장 큰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파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는 정수장학회 1기이자 공안검사 민자당이 공천 안내주면 지지자 수천명을 데리고 나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던 이 지역 5선 현경대 열린우리당 후보는 젊었을 때 그에 보좌관을 했던 신인 강창일 최초로 중앙이슈가 제주에서 먹혀 야당이 승리한 총선으로 기록된 17대를 지나 강창일은 침박 학살 공천 속에 또다시 괸당을 데리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현경대를 따돌리고 18대에 재선합니다 현경대 5번과 양창일 4번으로 제주 정치의 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17에서 20대까지 강창일 그리고 21대 승자 송재호 의원은 경선 탈락 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배지 얹으러 넘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문 대림 58세 남자 이 정도 한자는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군대의 수풀림입니다 세상 쉬운 한자예요 남재주군 대정우 출생 대정 서초 대정중 대정고 제주대 법학과 동대학원 법학석사 육군병장 만기 전역 제주도는 어디로 군대를 가나요? 모든 곳으로요? 모든 곳으로 가죠 육지로 와요 다 민국으로? 저는 예전에 제주도 출신들이 제주도 해안방위를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다 요즘엔 모르겠는데 거기서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육지로도 많이 그래서 휴가가 육지로 1일씩 더 붙고 휴가 갔는데 그렇죠 비행기 타야 되니까요 태풍 오잖아요 그럼 계속 있어요 제 선임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부대에서 집까지 가는 게 이제 일원상 1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덧붙여주지 않으면 못 갔다 와요 많이 궁금했습니다 1986년 제주 사과대 회장 사과대 사과대 사과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회과학대 16대 고진부 의원 보좌관으로 입성을 해서 06년 지선에서 열린 우리당으로 제주도의회 대정읍 당선 최연소였습니다 그때 득표율이 무려 81.7%로 전국의 최대 득표율이었죠 그리고 제주의회 최연소 의장까지도 되었어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지역을 얼마나 잘 닦았다고 그렇죠 아니 막 상대방이 다금발이 이런 후보였나 2010년 민주당의 재당선이 됐고 2012년 19대 무소속으로 서귀포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했어요 왜냐면 아니 그 위세는 어디 가고 갑자기 아 그때 국회 일잘러 위성권 후보와 붙어서 경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에서 탈출하고 제주갑으로 왔군요 경탈을 했을 때 그때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해요 2018년 더불어민주당으로 제주도지사 도전을 해서 원희룡에게 폐했고 낙선했어요 폐했어요? 원희룡 근데 이 희자가 북한에서는 쓰는 희자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기쁠 희잖아요 의사할 때 의 근데 북한은 희자 써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원희룡에게 색깔론을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저는 이번 선거에서 자기가 주요 경력으로 내세우는 조직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이사를 붙여도 특별히 내세우는 데가 되게 세다라는 거거든요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이 다르듯이 생각보다 엄청난 알짜센터였습니다 제주도의 면세점 공항 그리고 제주국제학교 제주도의 공공인대주택 등 아주 다양하고 굵직한 사업을 벌이는 곳이더라고요 아니 이런 데가 있는데 도시사는 뭐하러 해요? 여기가 더 세 보이는데 국회의원은 뭐하러 합니까? 거기에서 이사장이었다는 것은 여전히 제주도에서 끝발은 있었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임대주택은 왜 갖고 있지? 이 모든 사업을 좀 다 총괄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줬잖아요 그러게요 도시사만큼 세 보이네요 이게 특별법에 따라 02년에 만들어진 공공기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성관위의 경고가 나왔어요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났대요 큰 걸 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회수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레어템이 됐네요 비의도적 실수인 것 같아서 그냥 경고만 했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선거 컨설턴트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돈 날렸네요 제주도가 2014년 정점으로 유입도 안 되고 인구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그냥 사람은 많아 보이는 것뿐이잖아요 다이나믹하죠 이게 또 판데믹 직후에는 입도 금지죠 활성화시키자는 여론이 많기도 했던 적이 잠깐 있기도 했고 그런데 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겨우 33억 받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를 끌어오겠다라는 것이 문대림 후보의 공약입니다 관광청 신설과 요새 청신설 유행이죠 그리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이 해결의 하나의 일환으로 유족들의 요양시설 그리고 복지센터 4.3 추모제를 국가적인 문화재로 승화하겠다라는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 오지만 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무려 경선을 했나 보네요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고시죠 48세 남자 보좌관 유닛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덩리 출생이고요 제주중 오형구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학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법석 정가없음 아까 인트로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향경대 의원의 캠프에 있었다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이상배 의원실 인턴으로 보좌진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박대초 의원실에 거쳐서 국회 부의장이었죠 한나라당 정가빈 의원을 12년 동안 보좌를 했고요 계속 같은 당의 보좌관이었군요 가장 최근에는 권명호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국민의힘의 유일한 제주 출신 보좌관이랍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경력도 되게 긴 편이니까 자유한국당 때는 보좌진협의회 회장직까지 맡았고요 안 해도 보좌관이더라고요 21년에 김은혜 의원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쉬운도 안 됐으면 평생 보좌관만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업이 그런데 주로 보좌진 맡았던 지역구가 PK여가지고 제주 현안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당은 여기 의원이 없으니까요 되게 오랜 세월 보좌관이 협의회가 있군요 네 그럼요 거의 노조의 역할 맞아요 회장도 선거를 해서 뽑고 노조를 만들지? 아니죠 노조는 싫지만 기왕 있는 거 안 들어가는 건 좀 그래가지고 밥도 준다 그러고 초코파이도 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 현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예결비 법사위에서 일할 때 4.3특별법에 힘도 실었고 예산 확보도 노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통령만 못 때리고 그렇죠 공약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4.3에 대한 입장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셋 다 고강철 후보는 공항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요 공약을 보면 제2공항에 대해서 당론과 입장이 다릅니다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더 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역 언론에서 또 관할은 사실상 반대인데 사실상 녹색정기당 그렇죠 이따 다른 후보 보면 또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공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이미 거의 법원 수준의 공약을 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좌진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제주를 포함해서 민간 공항이 있는 여러 지역에 되게 오래된 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적용되는 고도 제한이 국제민간 항공기구 기준인데 이게 50년대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기술 발전을 반영을 못해가지고 규제가 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완화를 좀 말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자체적인 항공학적인 검토 제도가 없어서 아직 성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우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자세하게 써놨고 이외의 공약으로는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권역조정 제주 1차 산업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함덕리 출신이라고 했는데 폐부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함덕이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정말 되게 사진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진짜 일하다 힐링을 좀 했습니다 보통 길주 파는 친구들에게 그 동네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그건 파악하지 못했지만 있기도 하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미운 도당이죠 제주도당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정권의 철학적인 핵심 사업은 이승만 되살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되게 신기한 게 이승만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러면서 또 박정희는 좋아해요 도로가 아직도 5.16 도로라고 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표심에 있어서 연휴를 간단히 앞부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지금 모든 지역구에서 복수로 나온 것도 신기한 일인데 국민의힘에서 티 나온 무소속도 있습니다 네 와중에 제주가 시작일 줄이야 무소속 김영진 56세 남자 짜영업 한림읍 상명리 생 중앙고 전남과학대 이후 제주대와 제주국제대 관광경영은 만학으로 배운 것 같아요 관광학 석사 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회장 사서원이라고 적었어요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길래 에이 아무거나 만들었구만 하고 찾아보니까 큰 협회더라고요 아 진짜 협회 진짜 협회 4선으로 10년 동안 재임을 했어요 대단하군요 그리고 2019년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첫 출마라는 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겠죠 아 그러십니까 무수한 시도와 무수한 실패였겠죠 네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5년 동안 후보는 무엇을 했을까 아 그죠 5년 동안 선거는 두 번 있었어요 인터스텔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사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으면 2010년 음주운전 벌금 200 그렇습니다 사실 회장직 내려놓기 9년 전이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회장 당선되고 1년 뒤니까 첫 당선되고 아 기쁨에 드디어 내가 협회장이 되었어 혼자 단독 공천 면접을 봤는데 그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때 은근히 총선 완주 의사도 밝혔습니다 아 저는 면접 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한 사람 뽑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아 고용주의 마음 네 할인수 없이 뽑으면 회사 손해잖아 당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까 이 경우는 중앙에서 찔러났다고 해석하는 편이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진 후보에게 큰 결격이 있어서 답변이 없었는지 중앙에 압박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왜 답변 안 줘요 나는 총선 완주할 거예요 라면서 은근히 압박을 넣었는데 무소속 출마한다라고 이미 말한 건데 안 먹히고 전략 공천이 이뤄졌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금 제주도당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시든가 그래서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아주 원색적으로 득보잡 인사를 공천했다고 리얼 워딩이에요 리얼드 겐당이요 모욕적이야 DBJ 공천했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 구시라서 겐당 동원 좀 될 텐데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게 좀 어설픈 사람들이면 이거 저 낙천의 그러니까 경선 탈락의 아픔이 정말 장난이 아닌가 보다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인가 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민을 능멸하고 난도질했다면서 무지무지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공약 청년 행복 결혼 자금 지원 법률안을 만들겠대요 주거비용 3천만원 결혼비용 2천만원 해서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요 나머지는 산업단지 혁신밸리 등등이고 제주도는 이게 필요하겠네요 격부주라고 해가지고 둘 다 하잖아요 아 그래요? 신랑한테도 하고 신부한테도 하고 다 가지니까 네 그리고 장래가 나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상당히 이게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 공약이 있는데 제주도에 1인 미디어 산업 발전 육성하겠다고 하고요 유튜브요? 어 그렇죠 좀 독특한 거는 제주형 아티스트 피 피? 아 FEE 아티스트의 오줌 말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의미가 많이 달라서요 공공정이죠 전용 화장실이 생긴다는 건 그러니까 작가 보수를 현실화해서 제주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해서 제주지역에 예술인이 오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오 욕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아 내가 예술인이 아니구나 왜요? 충분히 예술인이시죠 이제부터 예술을 또 하시면 알겠습니다 제주의로 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공화당에서 시작해 무소속과 한나라당을 오가던 또 하나의 괸당보스 육선의 양정규도 탄핵 역풍에 쓸려 나갔고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재선 그리고 오영훈 현 도지사가 재선 도지사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제주을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 단수 공천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민주당 제주시 을 후보 국민의힘 제주시 갑후보보다 한 살 형이네요 네 재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49세 남자 국회의원이에요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이었다고 하네요 서울시 출생이에요 하지만 공보에는 죽어도 얘기하지 않는 그리고 강남 대치동 출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은 강남병에 낳았죠 하지만 23대째 제주에서 살아온 제주 출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낳지만 안 살아도 된다 부친이 제주 출신 서울의사인 건 맞아요 근데 개원을 제주에서 했다고 해요 제주 신성 유치원 처음이에요 유치원까지 얘기하는 후보는 그렇네요 꼭 필요한 거죠 신성 유치원 제주 북초 제주 중 대기구 서울대 정치학과 동대학원 법학석사 하버드 로스쿨 법학석사예요 말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비싸잖아 경마 애호가의 입장이죠 말은 과천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냈는데 반대로 온 거죠 그렇습니다 김현장 변호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꼭 경력에 넓습니다 본인 해군 대위 전역 문재인 정부 때 정무비서관을 하는데 21대 더불어민주당으로 강남병에 차출됐어요 그렇습니다 젊고 그리고 떨어질 게 뻔하고 그래도 한 번 해보고 변호사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낙선을 했죠 중앙당에서 사자 새끼 벼랑에서 굴리듯 이렇게 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굴리지 않는답니다 사자는 본인은 원래 경기 부천 병의 공천을 신청하려고 했었거든요 원했죠 네 되게 당이 약한 새해 신인들을 밀어넣는 관행이 양당 모두에게 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았죠 네 낙선하고 유키즈에 나갔어요 진짜요? 그리고 고스펙 부부로 나와요 유키즈가 원래 스펙 높은 사람들 구경시켜주는 프로그램이죠 배우자도 지금 법대 교수인가 로스쿨 교수인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영향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도 올라가고 방송에도 꽤 나왔었고요 2022년에 제주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방 부상일 후보로 무려 4536표 차로 이겨요 그래서 선거운동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지역구에 입성을 하죠 김우남이라는 제주 피닉제가 있었어요 마사회에 가서 진상을 피웠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국정감사 때 잠깐 했었죠 녹음도 남아있죠 김우남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이었다는 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전략이 잘 먹혔어요 특이하게 현역이었는데 재산이 안 보이네요 하지만 지난 총선 기준으로 35억 대치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걸 유지하고 있는지는 궁금해 죽겠어요 파산한 건 아니겠죠 설마 상임위 볼게요 국회 운영위에 85.71% 여가위에 94.74% 인구특위에 100% 정무위에 95.16% 본회의 출석률에 91.36% 대표발이 42개 대한반영팩이 5개 수정가결 1건 제주도에서 여의도가 멀어서인지 이렇게 썩 민주당 기준으로는 중급입니다 민주당 기준으로 중급이에요 저당에서는 1등이겠지만 나이로 봐서는 안 돼요 이러면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걸 발의했고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신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4.3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됐었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좀 광범위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직접 재신 청구를 했어야 됐는데 이를 고쳐서 구제의 폭을 넓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56세 남자 정당인 제주시 3도 1동 출생이고요 제주 북초 제주중 오영구 서울대 건축학과 학석 정가 없음 첫 출마 도전은 22년이었습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부상일 전 당협위원장에게 밀려서 컬오프 됐고요 이번에는 당협위원장 자리도 꽤 찾고 단수공천도 받았습니다 정치 입문 전까지는 건축계에서 일했어요 건축학과였으니까요 삼성물산 주택건설 부문에서 근무를 했고 주 에이스케이라는 건축회사 대표이사였네요 현재 사단법인 제주문화역사나들이라는 곳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는 21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오래된 데는 아니네요 네 한 2년 정도 됐죠 제주문화와 역사를 탐구하는 관광코스 같은 거 개발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사람들 모으고 그런 단체예요 출마용 서브기구군요 네 관련해서 책도 마을길 따라 제주역사 나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걸 출판기념회도 했는데 일반 정치인 출판기념회보다는 그래도 좀 세련돼 보인다 생각은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4.3 관련된 행사도 하고 코스도 개발하고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김승욱 후보의 선거 캠프에 영락교회 자유민주연합 회원들이 격려차 방문을 했더라고요 영락교회 안에 자민연이 있어요 그 자민연은 아니겠지만 영락교회? 네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 원수가 왔어요? 왜 왔대? 쌓은 걸로 왔나?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국민의힘 내에서 4.3 왜곡 발언이 좀 많았잖아요 대형 의원도 있었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느 당에서든지 의원들의 개인적인 발언과 일탈은 있을 수 있다 국힘 전체 의견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입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영락교회는 서북 청년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수들이잖아요 근데 국힘 의원이라고 이렇게 살짝 꼴이 많은 건 좋지 않아 보이네요 여기서 좀 강하게 나가도 되는데 네 다른 국힘 의원들 다른 지역구 의원이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르죠 이런 발언 뒤에 그러니까 제가 당선되면 따끔하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곧 그런 후보가 나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동북권 신도시 건설 관광청은 여야 공동인 것 같고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습니다 고광철 후보랑 다르게 제2공항은 적극 찬성이에요 원래 국민의 임스텐스입니다 네 오리지널 지역공약이 있는지 봤는데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기관 지정이라는 게 있고 기후위기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의 국힘 부분들이 좀 다른 농어촌 지역보다 더 1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느낌이더라고요 주요 산업이니까요? 네 중앙공약으로는 택시 전액관리제 재검토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돌려놓겠다는 얘기죠? 네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인택시 한정으로 기사들이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에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원래 매일매일 정산을 했는데 이게 원래 임금 보장을 위해서 도입이 된 건데 오히려 그렇게 안 된다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사입금 네 그리고 제주도가 이걸 시범 운행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곧 전국 확대가 되는데 그 전에 이걸 기사 측도 회사 측도 좀 만족할 수 있게 바꾸겠다 그런 공약입니다 기사 측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영락교회가 문제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녹색정의당 오보 보시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39세 여자 정당인 제주 안덕면생 서강초 안덕중 대정여고 제주대 가정관리학과 동강초 학교 운영위원을 적었네요 간만에 봅니다 경력의 학교 운영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이력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농민의 딸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소개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 유닛인 듯 하고요 작은 슈퍼도 운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정가 없습니다 정당활동은 민주노동당부터 시작을 했고요 첫 출마입니다 공약 지역공약과 중앙공약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린 공약만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돌봄휴가 휴직 보장제 확대 고용보험 휴직기간 통상임금 100% 지급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만원 버스 프리패스제 및 수요응답형 반값 택시 도입이 있네요 좋습니다 JIBS였나요? 인터뷰 보니까 말하는 연습을 한참 많이 해야 되겠더군요 아 제주라는 그분이 이번에 안 나오네요 누구? 차주홍씨 아 그분 어디 가셨대?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은 내일로 미래로 통합정당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내일로 미래로가 아무래도 비례정당으로 틀려고 하는 낌새가 보여요 그래요 그 뭐 짚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한 10번 이상 출마하는데 당선한 적 없는 분들이 이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건강이 걱정됐다 전복익상 박형촌고 안 나왔고 그리고 이게 연동연 비례대표의 영향으로 우리가 비례대에서 피똥을 쌀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피변? 피쉿? 근데 블로드 배드 그 성가비형을 흥분케 하는 정당들이 없죠 그렇죠 다들 내일로 미래로 우산 밑으로 들어갔는지 한나라당이라든가 21대보다 한층 이성적이 되어 있습니다 비례시간에 만나보시죠 사실 지금 옛날 같으면 미래통합당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자유한국당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가 이렇게 평화롭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정의당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말입니다 플레이 로스터 상당히 멀쩡합니다 이번 총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보소속도 굉장히 없어요 그런 편입니다 수도권 가시면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 후에 소기포 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휴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의 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서귀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검찰정치 이야기 계속 민정당만 이기다가 17대부터 계속 민주당만 이긴 제주갑 제주을과 달리 서귀포는 8.7항쟁 이후 통일민주당, 세천년민주당도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 시소게임이 되는 지역구였습니다 물론 17대 이후부터의 승자는 계속 민주당이지요 17대에서 19대 3선에 성공한 고 김재윤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로 징역형을 받아 직을 잃었고 출소한 후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이 특정한 날 국회 CCTV에 나타나지 않았고 의원방 소파에 돈을 두었다고 했는데 김재윤 의원 사무실에 소파가 없었다는 사실은 김 의원의 사후에 드러나지요 김재윤 의원 이후 이 지역구에 나섰던 챔피언이 3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56세 남자 국회의원 전남 장흥근 유치면 출생 서귀포 초 서귀포 중 서귀포고 제주대 농과대 원예학과 제주도 총학생 회장 출신이에요 어릴 때 서귀포로 왔습니다 진짜 오래 봅니다 그리고 주로 호남 지역 특히 전남 지역하고 제주도 옛날에 제주도가 전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더라고요 본인 전시글로 92년 11월에 전과가 딱 하나가 있는데 죄명은 한 8범처럼 보여요 너무 길어요 공용물건 손상, 특공방해, 특공치상, 일반교통방해, 폭처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니까 다른 것만 보면 집회인데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이 같이 끼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운동할 때 난입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보당에 이렇게 긴 전과 많았거든요 집회 관련 전과라고 말씀드린 게 거의 다 이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러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그런데 이게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집유 2년을 받아요 그래서 전시글로 여기 됐겠죠 06년에 열린 우리당 그리고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내리도의연 3선에 성공을 합니다 2016년, 2020년 총선 출마를 해서 재선까지 성공을 하고 지금 3선 도전 중이죠 제주도의 이해찬 같아요 왜 떨어져? 규리야? 오전, 오승 이 사람은 낙선의 경험이 없어요 거의 약간 물론 일을 잘하지만 독재 느낌이에요 이번에 당선되면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괸당시대 이후에 최초의 지역보스 같은 느낌의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재산은 2022년에 현재 3억 6천, 건물이 2억 7천, 예금이 3억 4천, 채무가 3억 6천입니다 하지만 옛날 시대 기준으로는 괸당보스가 되기엔 너무 개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데 재산과 채무가 같네요 상임위 출석률을 볼게요 기후특위 100%, 농예수위 98.43% 이것도 청가를 한 번 냈어요 출장 한 번, 청가 한 번 청가는 사유를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휴가를 낸 걸 말해요 지역에 무슨 일이 있고 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학습지 하면 결석 아니거든요 거의 극급입니다 예결특위 100%, 본회의 97.01%, 국회밥도 맛있고 개근상 욕심이 늘 있는 출석률과 활동령은 탁급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 다뤘을 때 민주당이 과라면 과수석 2명이었습니다 20대 때는 박주민, 위성곤 그래가지고 국정감사 방송 저희 할 때 베스트 플레이어를 괜히 뽑아주기 싫더라고요 하도 뽑아서 매년 뽑으니까 근데 이걸로 자기의 저력을 많이 드러냅니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참 신기한 게 원래 지역보스는 국회에서 일 안 해요 특이한 새시대의 캐릭터입니다 농혜시 에이스라는 점이 또 독특하죠 대표발이 125개 대한반영폐기 40건, 수정가결 6건, 원안가결 2건 원안가결된 법을 하나 볼게요 연근해법, 어업구조개선법 어업 강도와 어업 생산량이 낮아 이 어업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것이 작은 배거나 낡은 배잖아요 그래서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권으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배를 줄이는 거죠 네 평소 소형선박의 경우 종합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인데 지금 친환경선박 도입의 전환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각지대를 먼저 법으로 없애야 된다는 거죠 몰랐던 법인데 잘 한 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농축산이라고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 있을 거예요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어민들이 늙어가면서 감척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됐는데 이런 빈 포인트를 잡아낼 줄 알아야 이게 되죠 없앤다고 돈 없는데 어떻게 없애겠어요 폐기법안을 딱 하나 볼게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있어요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마약탐지견 등은 이게 사람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서 봉사한 동물은 법으로 동물실험을 금지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3년부터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경주 퇴역마입니다 이것도 몰랐죠 퇴역 이후에 불법 도축 행위와 학대 문제가 종종 드러났잖아요 특히 제주도에서 말고기 문화가 있으니까 해마다 1300마리가 퇴역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법이고 관련해서 국회 토론에도 주도를 하고 또 루시법을 입안 주도하고 있는 유언이기 때문에 딱 잘 맞았어요 루시법 이야기는 저희가 국간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폐기가 됐냐면 마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루시법에 대해서는 폐산업계와 충돌이 있는 그런 쟁점 법안인데요 이게 결국 입법운동이라는 건 어떤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주요 활동 공간인 거죠 그래서 위성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듣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죠 위성권 후보한테 가자 그러니까 위성권 의원한테 가자 그래서 농수출산업 전반에 걸쳐서 입법 청원 1 대상자인 거는 분명합니다 의원실을 믿는 거죠 민원인들이 이게 참 이 관련 법들이 되게 사람 호기심 자극하는 게 이렇게나 명석하게 빈 부분을 찾아서 법을 내놓으면 이익단체들이 다 끌어내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안 들여다보고 그냥 상황만 그냥 갑자기 오랜만에 정치를 쳐다보면 임태훈이 공천을 못 받아 이것만 딱 보이는데 그걸 둘러싼 얼마나 많은 이해단체들이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는지를 평상시에 좀 봐야 돼요 입법 잘하는 의원실들이 특히 압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마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쟤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료 먹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그리고 이거는 내 자산 아니냐 재산 아니냐 그럼 이거는 국가가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관리할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루시법은 지금 여도 야도 다 입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암초를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예이름은 루시인데 동물산업을 둘러싼 이익단체들 앞으로 계속해서 제동을 걸 겁니다 이런 동물권과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방금 권재지터가 저보고 한심하게 웃었어요 루시 잘했어요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고기철 어나더 재구주 고씨입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 적은 줄 알고 고광철 고기철이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저도 조사하다가 이거 헷갈려가지고 실수했었어요 국민의힘 제주부라도 쓴 줄 알았는데 성취인가 이러고 61세 남자 제주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서귀표 씨 토평동 출신이고요 토평충 아니 토평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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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평평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었는데 제가 지금 입을 한 번 때렸어요 남양주 씨 토평 사람들 뒤에 중학교로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구리토평이네요 토평초 서귀표 중 서귀표 고 동국대 숭실대 IT 경영학과 박사 경찰 출신입니다 간부 후보생 38기였대요 첫 제주 출신의 제주경찰청장이었다네요 이때까지 없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제주 출신이 홀대도 많이 받았고 숨기기도 많이 숨겼고 제주경찰청 차장일 때 4.3 70주년 추념식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대요 근데 이때 유족들이 소주를 올리는 걸 보고 한라산 소주 기업에다가 제주 4.3 에디션 소주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시가 됐대요 소주의 진심 제주 4.3 동백 에디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 저 그 술잔도 알아요 술잔도 따로 있어요? 아 이거 이게 4.3 에디션이었군요 네 그 동백꽃 그려져 있는 아 저 이거 보긴 몇 번 봤거든요 4.3 에디션인 줄은 몰랐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트 센트럴 대전 편이 방송되고 나서 대전 서구갑에 조수연 후보가 4.3 망언을 한 게 좀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운이 없죠 후보가 저희가 소개하고 난 뒤 하루 이틀 후부터 망언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고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이게 시스템 공천이 맞느냐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출신 여당 국회의원이 있으면 4.3 이런 망언을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발언은 오히려 4.3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당한 해석이죠 광주 서구울에 김윤 후보와 좀 논리가 비슷해요 국힘이 마음이 안 드니까 우리가 국힘을 차지하자 우리가 주류가 되자 쟤네들이 4.3 망언을 하니까 내가 대신 가서 혼내줄게 전문용으로 접수죠 왜냐하면 대우가 성립을 한다면 이 논리가 얼마나 이상한지 드러나니까 우리 안 뽑아주면 얘네들 4.3 망언 막 할 거야 이런 협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입성을 하면 국회의원 대상으로 4.3 특별 강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거 뭐 추진할 것까지 있어 무식한 놈들을 가르치겠어 반입돼서 호문되지 국회의원 뽑아주기도 하고 돈도 주는데 이걸 또 가르쳐서 줘야 돼? 안 뽑아주면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냥 모르는 놈을 안 뽑으면 안 될까? 그렇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역시 찬성 입장이고요 시민으로 있을 때도 제주 제2공항 추진 범시민 포로 명예대표 맡아서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김승욱 후보처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주 관련 공약 사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외에 눈에 띄는 거는 생활 지원사 근로조건 개선 제주 농산물 전용 온라인 도매 플랫폼 부축이 있고 제일 신기한 거 출산 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류를 제정한대요 그래서 출산 유공자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나를 영웅으로 부르라우 동부들 와 영웅이다 그러니까 이거 딱 너무 인민공화국 맛인데 지금 딱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너무 불쾌합니다 여성으로서 출산자 전용 바우처샵과 시군구별 치즈카페 키즈카페 치즈카페 저 왜 이러죠 진짜? 좋은데요 시군구별 치즈카페 임세군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한 번 반영해보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즈가 아니라 키즈카페를 운영한다고 하고요 이거 국힘에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키즈카페를 공공으로 한다 공약의 뒷부분은 괜찮아요 바우처샵과 키즈카페는 근데 출산 영웅이라니 난 또 영웅이 아니야? 인거죠 제주 국힘 후보들이 지역공항이 굉장히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게 해석해주시는군요 개성이라 되게 사람값을 이상하게 치죠 이름에 고기가 들어가서 좀 달라 보입니다 무소속 후보 모시겠습니다 히얼컴스더 뉴스 챌린저 아 그래요? 어디에요? 어차피 내 차례인데 내가 히얼컴스더 뉴스 챌린저 네 무소속이 두 명인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무소속이 늘어났어요 무소속 한 명 더 있어요 첫 번째 무소속 후보 무소속 무소속 허용진 65세 남자 직업은 변호사 제주생 서우초 남주중 남주고 고대법학 4027회 89년부터 검사 10년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변호사 잠깐 하고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 특검을 했습니다 아하 조폐공사 특검이에요? 네 아 유명한 사람이잖아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검사 재임용 됐다가 다시 변호사가 됩니다 아니 검사 출신인데 왜 저 공천 못 받고 나와서 빌빌 네 그리고 2015년 대누리당 입당하면서 총선 출마하고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한 이력이 있으나 네 본선은 번번이 좌절된 것 같고요 음 2020년에도 출마하려고 한 이력이 있으나 역시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 뭔가 결격이 있나봐요 파워 건디터는 모르는 국힘 사연 국힘 사연 뭘까? 허용진 후보는 아직 후보는 아니지만 22년부터 제주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어이쿠 자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첫 번째 사건 고기철 후보가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자 국민의힘에 뭔 소리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자 전략공천설이 솔솔 불어왔어요 네 허용진 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갈등설은 음모론이다 내용이 있는 것처럼 자극하지 말라 잘 지내고 있다 고기철 후보의 입당을 환영한다 그리고 중앙당에 경선을 할 거란 확답을 들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 1월 도당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어요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감독의 위치에 있겠다 자신은 그리고 올 2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요 으잉? 출마 안 한다고 언제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선거법 위반이냐 뭐 변호할 만하네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월 5일 국민의힘에서 고기철 후보를 전략공천화합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아까 김용진 후보도 듣보잡이라면서 화가 많이 나서 탈당해가지고 무수속 출마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제주의래서 허용진 위원장도 반발해서 당일날 바로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불출마했는데? 네 그게 뭔 소리야? 시간선이 꼬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불출마했는데 자기가 위원장인데 전략공천에 아무런 무력감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 듣고 여기서 힘을 받지 못한 거예요 경선을 안 했다가 핑기겠군요 옛날에 옛날에 큰집에 어르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스테레오티피컬한 모습을 처음 봤었어요 계속 안 먹는다고 했다가 먹어보란 말도 안 한다고 두 시간 뒤에 혼내는 어르신들 아니 그것도 그거고 아니 이럴 거면 도당위원장 못 알아 두냐 중앙당 맘대로 이렇게 할 거면 무슨 귀뜸이라도 주든가 아 자신한테 권한을 안 준 게 화났다가 표면적 이유를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탈당을 해서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럼 출마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다면 불출마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무소속 출마할 거냐고 물었어요 근데 무소속 출마를 위한 탈당은 아니다 아직까지 어른들이 그렇다니까 안 먹는다고 끝까지 말해요 위성곤 후보와 겨뤄서 이길만한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 출마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위성곤 의원과 탁구를 치겠다 정도 아니에요 제기차기를 하겠다 출마해서 겨뤄진 않을 거거든 네 그래서 일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 완전 미스테리야 출마할지 안할지 모르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뭐요? 만약에 출마를 한다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렇죠 그 이야기가 속 들어왔거든요 지금 오 걸고 가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주요 아젠다죠 큰 리스크 네 그게 이제 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뭐 아직 출마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출마를 안 하면은 결국 이 탈당은 삐져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출마를 안 하면 복당은 쉽겠지 그렇지 그렇죠 확정적인 무소속 후보는 두 번째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임형문 남자 농업 남주고 제주도 행정학과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을 이력에 적었거든요 2001년 24년 전에 당선 기사가 있네요 24년 전 회장 이때 청년이었으면 이때 뭐 마흔 몇 살 됐을 거예요 아마 30대 후반이었네요 농촌 청년은 65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60세 지금은 아직 청년이에요 80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번 총선 언고에 남아있던 흔적 전 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 낭화붙 회장 정가 없습니다 2009년 2.1이 2장이었던 기록도 있고요 한농연 계열이네요 전농과는 입장이 다른 농업을 경영으로 보는 돈도 좀 많고 정답입니다 부농계열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리고 지지난번 총선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사퇴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군요 본선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도전하지 않고 총선에서만 예비후보 등록하고 사퇴 예비후보 등록하고 사퇴를 두 번을 했어요 이번에도 본선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진 총알만큼 쓰고 빠지는 건가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번 총선 원고를 뒤져보니까 자유한국당 도당 부위원장이었네요 아 네 네 근데 보수통합신당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해서 무수속이었습니다 중앙당이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는 게 중앙당은 열폐감에 휩싸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세요 당내 인사들은 막 3명 4명씩 출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열의가 대단합니다 근데 중앙에서 꽂아놓고 이럴 필요가 있나 이번에 어디 입당이나 탈당 소식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은커녕 소식이 없어요 아 그죠 총알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유축건데 저는 생존이라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무소속 후보들 근황올림픽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들은 딱 그들은 이유 뭐하고 있냐 덕진이 제일 잘하는 거죠 네 제주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바다를 건너 부산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타고 부산 갈 수 있죠 그럼요 잘만 갑니다 네 가고 보고 싶네요 부산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의 노동자 불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다섯 명의 노동자 불러 갑니다 다섯 명의 노동자 불러 갑니다 다섯 명의 노동자 불러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